이건 뭐죠? 안녕하세요 노호진 씨 시각장애인을 위한 좋은 한수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마법같은 비밀이 숨겨진 아주 특별한 동화책이거든요 뭔가 장난 같은데 이곳에 두 번째 한수가 있는 건가요? 이쪽인 것 같은데요? 떨리는 마음을 안고 찾아간 한수 전달자 오늘 이곳에서 과연 최고의 한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? 여기 오셨어요 이분이 100% 제한자님이십니다 맞으시죠? 네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법같은 비밀의 한수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엥? 오늘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? 기존의 점자 도서는 점자에 익숙한 시각장애인만이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일반 동화책에 점자 스티커를 붙여 시각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재탄생했습니다